Podcasting by nutzen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냥 오늘은 뱃백 다행히 딸콩 4시간 타고 삼자 세트 받고 버섯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으 으 으 야 아 아닌데 괜히 내 이름 적혀있는데 다른 날 데려가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слad kunna 갈라주세요 안 Boltzangen состояни 욕먹어 플레이 먹을래 계란 골고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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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시며 잡고 뭘 잡아당기면서 하겠어요 내쉴 때 제어 벗고 발가락 보면서 자, 골반은 앞으로 계속 상의 있어요 내쉴 때 손으로 발을 잡아당기면서 살짝만 움직여야 돼요 오른쪽 손으로 잡아요 내쉬고 또 한 번 탔어요 나시며 어린이 이제 올라가고 미천하러 왔어요 사장님한테 자유롭게 사는 거 안파요 아름다운 부산 하프 요즘의 내 손을 다시 알아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긴 ihrem 그러니까봐 이쁘게 자유 이 느낌은 지났로 포스 대박! 너무 귀엽게 잘 나오네 와아! 갑자기! 내 맘에 들지 모르겠어 이렇게 손... 벌써 뭔지 알 것 같아 일단 컵이야 일단 컵인데요 야아 벌써 맘에 들어 얼음에 잘 어울린 거야 벌써 맘에 들어 벌써 맘에 든다고 아아 맘에 들어? 아아 야 너무 이쁘다 다행이다 뭐야 만든 거야? 아니 아니 거기서 직접 만든 거지? 야 너무 이쁘다 아 맞아 맞아 여기 방위경 작가인데? 야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았나? 야 너무 이쁘다 다행이다 또 이런 내 취향인걸 또 이렇게 상대모 개업 축하라고 딸막한 편지도 있어 별건 아니지만 시연아 성들몽글 개업 축하해 시연아 성들몽글 개업 축하해 네이클러버 맞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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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연의 행복과 건강과 윤정이의 행복과 건강과 갑자기 분윤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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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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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진짜 야 매실당화 먹으면 너무 귀엽겠다 녹차 이런 거 카크 뽁뽁아 한번 먹어볼게 엄마 다 터져 김밥은 터지는 맛 고마워 나이스 응 저 저 부부부분들 너무 귀여우시다 그렇지 음 음 다이어트 나 어제 충치 치료도 하고 왔다 나 마취 안하고 있다 나 마취 안하고 있어 마취 안하고 있어 우사쌤이 개 놀라는 거야 야 괜찮으세요? 이거 아 얼굴 뜨거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오일에 막 간했으면은 오일에 막 간했으면은 더 생패나 두부의 맛이 안 났을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운 마페 어디 갔지? 네 너무 신났어 버튼 라운지랑 연희동 카페 신난다 너무 신났어 편지키 사있는 그레이션 정말 신났어 다 같이 먹었지 다닐 신경쓰 이동 그레이징 왕과 다리 지도 그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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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피를 쓰레기 위해서 오오오오 오오오 그죠? 아무래도 먹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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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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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내려 놔봐 내려 놔봐 내려 놔봐 아래 아래 마리 이렇게 어이 그렇지 냥 탈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미쳤어 진짜 재밌어 와 애기까지 맛있네 재밌지? 아 재밌어 아 좋다 아빠 달려 이쪽도 있어요 뭐야 이게? 자녀 카페? 휴게시네 안녕 이거 접어서 발, 발목을 잡고 오른발이 앞에 주시면 돼요 왼팔을 뒤로 무릎 접어서 발을 잡고 팔꿈치 안쪽으로 잘 가져오셔서 앞에서 깜찍 끼거나 머리 위에서 깜찍 마시고 그렇죠 옆구리를 충분히 하세요 다섯 번 숨 쉴게요 다섯 번째로 이곳으로 오늘은 세 번째가 오십시오 그때마다 그곳은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한강에 사람이 없군요 좋다 아이고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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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간반에 공공용가 있어 진짜? 어쩐지 내 옆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더라 나 엄마 무말랭이 싸왔어 나 엄마 군사리 싸왔어 이거 어머니의 손맛 피크닉 거의 한개 다 싸왔어 샤몰더 오늘의 피크닉 이거 메뉴 이름이 뭐냐면요 두부 호무스 된장 삼각김밥입니다 이거 과일 후식이랑 두부 데친거랑 이거 말도 안 했는데 엄마 반찬 싸우기 이거 무말랭이 최고 비건 피크닉 이거는 우리 엄마가 어제 만들기 싫었는데 나를 위해 만들어줘 진짜? 무말랭이 맛있겠다 진짜 좋은 것만 넣었고 약간 쓴맛이 있어요 너도 찍어줄게 그거야? 딱 필름이구나 그치? 다 끝났나 보다 너가 마지막으로 끝났어 인화하러 가야겠다 그거 두부니? 맛있다 바람 너무 좋아 어떻게 여러분 여기 앞에 너무 이뻐요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잠을 못잤어요 잠을 오늘 못잤는데도 약간 각성된 것 같이 괜찮네요 무말랭이 먹어볼게요 네 약간 씁쓰름해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 엄마 맛있대 응 맛있어 맛있어 우리 엄마 무말랭이 짱 약간 이 안 익은 듯한 맛이 너무 맛있어 응응응 이거 제주도 무말랭이야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겠다 요즘 제가 세수도 중인 이거 이거 완전 좋아해 이거 좀 있다가 너 발라줄게 응응 아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이것은 어머님의 들깨 보살이 음 음 음 맛있지? 하하하하 안 좋대 야 이거 비빔밥 해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응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다 우리 조개 같이 넣고 비빔밥 사면 개 맛있다 응 야 우리 조금 나눠갈래? 응 맛있다 나눠갈래 갈래? 음 음 진짜 맛있어 응 너 어떻게 쌀만 오네? 전자레인지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여러분 이거 뜯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맛있다 음 음 야 존맛댕 야 빨리 먹어봐 야 빨리 먹어봐 야 맛있어? 야 맛있어? 여기에 딱 이거 고사리 고사리랑 이거 이거 뜯는거야? 응 음 음 야 내가 만들었지만 맛이 좋구만 음 너무 맛있다 꼭 해드세요 깔끔 맛있겠다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음 밥만 먹었는데 맛있어 밥 된장 된장만 넣었어요 된장 소금 참기름 그냥 두부 호무스 하려고 그랬는데 응 뭔가 된장이랑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된장 맛있다 응 맛있게 맛있지?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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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이티즈 만족 응 만족감 표정이 아 아 저 발바닥 같애요 너무 이뻐 노시노시나 네 고잉홍 오랜만에 왔어 이러면 어? 응 아 발바닥 같애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두유라떼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두유라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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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난 깻있네요 그녀의 두유라떼 마셔볼게요 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디 있지? 부드러워 여기있어 여기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있다 엄청 맛있어 여러분 여기있다 납놈이 enciclun affrt 비교하다가 친구가 참고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